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노클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보자마자 숨이 찼어요. 너무 크니까. 이렇게 된 거예요.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. 그런데 일단 놓치면 안 되니까. 그럼 들어갔죠. 그런데. 크레이비쉬를 제가 한 번 잡았던 적이 있잖아요. 그때 전문가한테 배웠던 건 뭐였냐면 끝에 요 끝을 잡으래요. 스파이니 랍스터. 최대 크기 60cm에 달하는 거대 각각류. 이 녀석은 뉴질랜드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크레이비쉬의 사촌인데요. 크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두 놈. 하지만 스파이니 랍스터는 크레이비쉬보다 작은 더듬이가 더 길고 찬물에 살아 단조로운 붉은 빛을 띠는 크레이비쉬와는 다르게. 캐리비언 열대의 바다에 찬연한 산호와 물고기들을 닮아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합니다. 대서양 15종, 태평양 26종, 인도양 24종. 약 60여종의 스파이니 랍스터가 전세계 바다에 분포하는데요.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마닥새우라 불리는 스파이니 랍스터가 잡힌다고 하니 아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큰 몸집 안에 꽉 차있는 살에 쫀득한 식감 때문에 콩쿠와 쌍벽을 이루는 멜리즈의 주요한 수산자원인 스파이니 랍스터. 병만족 오늘도 대박 수확입니다. 병만족 병만족 백마니아 우와 잤자마자 백마니아 이렇게 달려가지고 장훈이 이렇게 공중 들어야지 백마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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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! 대박 대박! 대박! 대박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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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잡았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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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고 깜짝 놀랐어요! 뭐야? 아 오늘! 장소행정! 정글팀 회식입니다 회식! 이게 뭐야? 우와!